성기의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차례는 이거예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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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은 맨날 우리랑 함께 하세요. 네, 바로 보레 성살 벌 세요디 피니테구스트 게 도요할 이끄 듯 후에 태 유대인 사람들이랑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들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성종을 모아서 이끄 듯 후에 태 이 아와주 지스는 우스 걸 걸 벌 지야 저항 걸 여호 인특 잘 걸 로헤 태 그다니 바람이 오고 시작했어요 바람이 왔어요 갑자기 노름드네요 오예 그리더니 사람들이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바람이 오고 나와요 바람이 오고 과거 오이사 감사 half 바람이 오cean 바트 등의 바트 harmon은 고야. 토프. 바로 메시아 그 포필트로 앗도마 네 거 모레임엔 퍼트 예고 벌 예아. 어르신에 온 행 비니 비니 마샤엥 마샤엥 모르네 이서무트열 니 그러다니 청량님이 청량님이 불같이 오셨어요 다음 페이지 성삭게 아내야 복구 세요디언 운행 순아 어릇 아쉽지 여쭙 기드 후에 여호 루 험마리 마샤엥 보호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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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다니 성령님이 오신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집트 사람이 말을 한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중국 말을 한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에 대해 다음 페이지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시고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아동과 하와에서 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될 상황이죠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다음 페이지요. 후 맨 꺼야 거르나 저시에 로공 내 오다스 후걸 보차 무라이 세먼 피라우 버트러스 내 거와 기초 메시야 맨 비쌈 샤스 거룩어 와 아픈에 아프게 바쁜 고 샤마 거룩어 거룩어 우스 거 비 비 비 비 드르 아프 마 네 가 그래서 산을 막 눌렀어요. 그러면 우리는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나요? 라고 했어요. 그들이 산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그래도 우리는 되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여주시고 그 다음에 삶이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성룸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는 혼자서 외우지 마시고 하나님이랑 같이 있으니깐 되쳤습니다. 라고 했어요. 다음 페이지 파리 파리 우스이 진 투 하 어차 로고 메 로고 토 딶마 리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사람을 세례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3천명이에요 다이아몬드 이것도 3천명이에요 다음 페이지 3번 어 예 내 오늘은 내 오늘은 성인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떤 나라지 쓰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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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